이번에 들어가면 너 졸업할 때나 나올 건데 딸년 얼굴은 보고 가야지. 욕 좀 하지 마. 무식해. 그래. 넌 똑똑해서 좋겠다, 이년아. 내가 이날 일 때 꺼는 니년 하나 나처럼 안 키우려고 고생하는 건 모르고. 뭐? 무식해? 아니 그만 좀 해, 진짜. 꼭 죽어버리기 전에!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동네 사람들! 딸년이 애미 앞에서 먼저 죽겠다네요! 예? 이 나쁜 년! 아, 이 썩은 년! 그쪽하고 그만 가시죠. 편의 받을 만큼 봐드린 것 같은데. 너! 순경이지? 내 딸년이 이 학교 졸업하면 경유야, 알어? 야, 너 이 자식 얼굴 똑바로 기억해! 알았니? 알았니? 지금 팔지 말고, 금가 모를 때 팔아. 응? 가자! 가면 될 거 아니야! 그만 좀 하자, 제발. 그만 좀 보고 살자고, 우리 좀! 잠시만요! 아! 아! 흠... 하... 하... 해! 하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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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울 때마다 네가 있어? 왜 이렇게 창피한 순간마다 네가 있냐고 가 너도 꼴 뵈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자가 가란다고 가면 진짜 등시이지 우리 아들은 그런 놈이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아이 저 등시이지